네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밤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비 8.0%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 8.3%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 역시 전년비 6.7% 상승에 그치며 전망치 7.2%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지난주 소비자 물가지수의 하방 서프라이즈에 이어 생산자 물가까지 하락이 연속 확인되자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한층 고무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중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한 영향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서는 우선 해당 사실을 부인했지만 폴란드 정부는 사건을 조사하여 조만간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내림세를 보이던 달러는 해당 소식 이후 일부 낙폭을 만회하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장중 106포인트 선을 밑돌기도 했지만 종가는 전열비의 0.14% 내린 106.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제 10년물은 물가 하락 기대감을 반영하며 전열비의 9BP 내린 3.76%로 마감했습니다.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의 경우 6BP 내린 4.3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 유가는 전열비의 1.2% 오른 배럴당 86.9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날 S&P500은 전열대비의 0.87%, 다운은 0.17% 올랐습니다. 금리 민감도가 높은 나스닥은 전열비의 1.45% 상승하면서 여타 지수 대비 견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0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한 대형 기술들도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알파벳과 메타가 3% 가까운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테슬라가 1.8%, 애플이 1.2% 올랐습니다. 아마존이 0.5%, 마이크로소프트는 0.2%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는 예상을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한 영향으로 6.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워렌퍼핏의 지분 매입 소식이 전해진 대만 반도체 업체 TSMC는 뉴욕 증시에서 10.5%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유화적인 기류가 감지된 영향으로 징동닷컴이 7.1% 오르는 등 중국 기업들의 주가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이 1.78%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기소비재와 IT 그리고 부동산 섹터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